저 최근 들어서 잠을 제일 잘 잔 것 같아요. 진짜? 잠을 잘 잤다는 건 형이 소개자 명단에서 아예 제외될 거라는 것 때문에. 네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너무 자존심을 샀는데. 방송을 생각 안 하고 제가 진짜 원래 하던 그대로 하겠습니다. 너 원래 밟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닫히러 갈게요. 너무 닫히러 갈게요. 더 재미없겠는데? 나는 재미가 필요가 없어. 난 볼땅만 잘 치면 돼. 세훈이랑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,2,3 폰 하면서 1년 6개월 이상을 사실 자기가 했단 말이에요. 이거 후계자는 진짜 중요하다. 형 나는 다른 멤버들한테 후계자를 뺏기잖아? 진짜 너 반성해야 되는 거야. 왜 나한테 말해 형도 반성해야 돼. 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. 너, 너. 시작하겠습니다. 나 너무 높다. 야 박수님 전기 힘으로 와. 괜찮아요? 형 특별한 게 없네. 아니 그런 말들은 난 꼽고 안 쳤어. 난 쳤어요. 태형이도 있네. 태형이 장점은? 단점. 단점. 그런데. 네 그런데. 트러블 샷도 잘하고 정말 뭐 집중력도 좋은데. 그런데 경험이 많은 느낌은 아니에요. 너무 큰 안쪽 볼트. 트러블 샷이 장점인데. 이제는. 이제는. 여기 150치면 된가 봐. 그럼 네가 안 연쳐. 내가 올라갔다 할 거야 차라리? 내가 올라갔다 올게. 너 울지 마. 나도 나도 봐야겠어. 왜냐하면 이 형한테 이겨야 될 거 아니야? 그래 그래 그래. 어? 이겨야지. 아 이거 봐. 좁자. 좁자 했잖아. 이 마흐로는 바로 그. 저기 저기. 한 110 정도 멈추면 될 거야. 110. 오케이. 자자 씨. 신경하게 잘했어. 장민호 칩니다. 오우. 나이스. 나 빼. 나 빼. 나 빼. 오우. 잘 쪘다. 잘 쪘어. 나이스. 잘 쪘어. 잘 쪘어. 잘 쪘어. 잘 쪘어. 자 장민호 칩니다. 또 민호 형이 장 퍼터니까. 너무 좋아하는. 딱 거리야. 이런 거 다 탑업. 넣으면 빅입니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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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. 역시 오른털 왼팔. 오른팔 왼팔. 오른팔 왼팔 다워. 너무 자연인데요. 신경은 속으로는 안 갈 것 같아서 허리 힘을 쓴 거예요. 여기 여기다. 여기다. 양세형 칭찬해. 양세형 칭찬. 두 장수다. 두 장수다. 두 장수다. 다시는 안 돼. 두 장수다. 두 장수다. 피니쉬. 오늘 피니쉬 말고 뭐 하나 보여줘 오늘. 드라이브를 친다고? 원호 시킬 거야. 오른쪽으로 휙 밀리는 순간 드라이버는 죽는 거리라고 보면 돼. 오케이. 왼쪽 봐야 돼. 두 번째 벙커도 죽어 말리면. 왼쪽 봐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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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거 누르고 말하는 거예요. 어떤 거. 내가 봐. 겔레베텔레. 자, 무시무시. 자, 3번째. 3번째 갖다 주세요. 내가. 자, 미네 형 저는 내려가고 있을게요. 거기 거기 낭떠러지 낭떠러지 안 하세요. 낭떠러지 안 하세요. 낭떠러지 안 하세요. 담아요. 자, 이제 그만하세요. 그만하세요. 민호 형. 왜? 지금 김국춘 선배님 지금 벙커 빠졌거든요. 와서 구경하면 꿀잼일 듯.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고 봐. 김국춘 선배님 벙커에 빠지고 구경하러 가겠다.